밑돼지 순놈과 집돼지 암놈입니다. 사나운 밑돼지이지만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좀 서먹서먹한 모양입니다. 그러나 발정의 최성기의 이름 집돼지는 낯도 가릴 경황이 없이 안달이 났습니다. 외돼지도 이제야 통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. 쟁기는 신통이 탈에선 것같이 꼬였는데 일단 암놈의 그것을 찾은 다음에는 쉽게 갖다 맞춥니다. 밑돼지입니다. 밑돼지 입니다. 노긴디가 있습니다. 타래못쟁기로 집돼지 암놈을 완전히 녹여내는 것 같습니다. 하긴 밑돼지나 집돼지로서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차려지겠습니까? 시간은 10분. 밑돼지가 내보낸 정액양은 500ml가량 된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하던 것들이 한 번 일을 치르더니 영영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. 새끼는 어느 놈을 닮겠는지 넉 달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. 기상캐스터